안녕하세요 드림스케치입니다 일단은 밤이어서 목소리가 작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구독자 2,000을 달성했기 때문에 구독자 2,000 이벤트를 열겠습니다 상품은 문화상품권 10,000원 2장 문화상품권 5,000원 2장 그리고 6,000원 이하의 햄버거 세트 기프티콘 2장입니다 문화상품권에 당첨이 되시면 번호를 알려드리고 햄버거 세트에 당첨이 되시면 원하는 햄버거 세트를 여쭤보고 카카오 이모티콘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이 영상의 댓글로 이메일 주소를 적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댓글에 다는 대댓글로 이메일을 남기시면 추첨이 되지 않으니 주의해주세요 참여 기간은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이며 당첨차 발표는 12월 17일에 이 영상의 고정 댓글로 발표하겠습니다 주의사항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당첨이 되신 분들에게는 지금 보이는 이 이메일 주소로 당첨이 됐다고 메일이 갈 겁니다 혹시나 이 이메일 주소가 아닌 메일로 신상 정보를 물어보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의 메일은 제가 아니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에게 상품을 나눠드리기 위해 구독 정보를 공개로 해주셔야 됩니다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컴퓨터 유튜브 창에서 오른쪽 위에 프로필을 클릭하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왼쪽에 있는 공개 범위 설정을 클릭한 뒤 내 구독 정보 모두 비공개 버튼을 비활성화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당첨되신 분이 구독 정보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상품을 드릴 수 없으니 꼭 구독 정보를 공개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는 12월 17일 고정 댓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바 final finale success you estos nt a em em e com 아멘